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가 적극 행정으로 사동버스 노선 갈등 해결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 안산시가 끊임없는 적극 행정으로 사동아파트 단지 간 버스 노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청에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한명훈, 한갑수 최찬규 시의원, 프루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그랑시티자이 입주자 대표회장, 버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사동프루지오 679차 아파트 주민 1만 2천여 명은 동상고, 사리역, 한대압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80번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안산시는 수차례 이해관계자와 대화, 전문가 자문, 버스 이용자 주민 설민 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80번 노선 대신 90번 순환형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버스 운송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버스 노선 운행을 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가 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 힘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채연이었습니다. KBPS 정책위해 보 herum QBPS 정책위해 보цию KBPS 정책위해 브이를